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을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처음 보신 분도 계시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는 이 점검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원고척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 같은 걸 요구했지만 그걸 다 깔아뭉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점검물만 이렇게 감추게 되면 선관위가 주도한 부정선거를 이렇게 감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곱 번의 공직선거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으로 여러분들 치루진 부정선거였고 기대를 모으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의 치루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또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치룬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법관들도 다 깔아뭉개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신뢰도 부정선거 붙자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건데 입을 꾹 다물고 지내지 않습니까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은폐 문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것이 나는 결국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왜 그런가 하니까 증거물들이 완전히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완벽하게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완벽할 정도로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없애겠습니까 일곱 번의 선거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완벽하게 증거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여러분들 없애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까 물론 지금 선관위 사람들이나 대법관들 중에서 대법관들은 이 선관위의 불법을 은폐한 데 기한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민유석이나 박정화나 김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만세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것은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 결과물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숫자를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진 겁니다.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려주고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미운 놈은 이런 표를 빼앗고 예쁜 놈은 표를 더해주는 그 이름 득표수 조작을 누가 했냐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김정은 지하에 있는 선관위가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득표수 조작에 관여된 겁니다. 그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2017년 대선부터. 그래서 그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거 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끝났고 그동안 좀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발 쭉 뻗고 이제 잠을 자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한 자유니까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결국은 터질 것이다. 부정성을 은폐한 것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는 피 눈물이 없거든요. 숫자는 진짜 냉정하거든요. 숫자는 진짜 아무도 안 봐주거든요. 숫자는 그냥 뭔가 하니까 숫자를 조작했던 것을 그냥 세상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숫자를 조작하지만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지만 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숫자 조작은 못한다. 왜 숫자의 모든 것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 조작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고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성함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공병호 tv를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숫자학 박사를 하신 분이 공병호 tv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네요. 공 박사님 숫자에 숫자를 만지게 되면 아주 세세하게 증거물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지금 대한민국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인 거 아니까 결국은 이 차이값 사전투표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이 차이값 여기서 이제 모든 범죄가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모든 지금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제야 전문가와 저의 노력에 가장 초점은 숫자를 조작했고 숫자를 누가 조작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조작해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숫자 조작을 시각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야무지게 했구나 한 것을 금세 여러분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값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들보 같은 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 혹은 영어로 the low of large number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과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걸 선거에 이름 적용해보게 되면 선거처럼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에서는 모집단 전체 투표자 수에서 4박 5일의 시간을 두고 사전투표자 샘플과 당일 투표자 샘플을 추출하게 되면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받는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받는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후보별 차이값이 사전과 당일이 아주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값의 크기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에서 3%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고를 쓴 것까지 선거구마다 10%를 넘고 8%를 넘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나온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인간들이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진실이나 진리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거든요. 대법관들이 진실과 사실을 여러분들 그렇게 덮기 위해서 판결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지만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래프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청소년 당시에 인천광역시의 계양구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에 차이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계양구의 여름 보시게 되면 동이 7개입니다. 7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7개 동에서 7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형선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최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 송영길은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동별로 일정 퍼센트의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미래통합당 후보안께서 훔쳐가지고 송영길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처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이라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고 훔친 것 중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 주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조악한 관계식을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금 발표된 모든 선거 결과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한 것은 대부분 뭐죠 선관위가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합산해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그래프만 보면 그냥 범죄자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질해 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동별로 일정 퍼센트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선거 문제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이야기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들보이자 기둥이자 골격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모두 다 위반한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조작해왔구나 이렇게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게 정상투표가 아니거든요 정상투표가. 그래서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익값이 정상적인 투표만큼 여러분들 그 차익값을 줄여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뭐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딱 찾아보면 송영길 여러분들 인천계양골은 송영길의 2020년도 4.15 총선은 조작값 35%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차익값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다양한 여러분들 관계식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차익값이 정상적인 투표 오차범위인 0에서 3%까지 수렴할 때까지 가다 보면 35%에 딩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계양골에서 조작값 35%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와 거소선상투표에서 표를 조작했습니다. 이런 게 딩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35%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100장당 35장을 훔친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시각입니다. a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가짜 득표수입니다. 조작된 득표수 이런 b가 뭔가 하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겁니다. 그다음 c가 찾아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c를 복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여러분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니까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표를 만드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하지 않은 투표자들이 진짜 던진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 c를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c를 복원한 다음에 다시 또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뭘 여러분들 재연이나 복원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를 그대로 뭡니까 재연 내지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를 그대로 재연 내지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법관들이 뭡니까 뭐라 뭐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처럼 그렇게 해서 선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듣겠습니까 이게 다 드러나 버렸는데 이걸 여러분들 무슨 수로 듣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방법이 a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가짜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b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든 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와 거소 선상 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똑같이 35%를 훔친 겁니다. 100장 등 35장을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조작은 진짜 무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부정선거를 7번이나 이렇게 해 와 가지고 이게 발각이 됐는데 이걸 다 여러분 은폐하고 뭐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면 뭐 나라가 망하겠죠 뭐 나는 넘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은폐가 결국은 터질 것이다 당신들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도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조작을 확인한다. 2단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익값을 가장 최소한 오차범위까지 수렴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찾아지게 된다 조작값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후보별 득표수 조작되지 않은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이용해가 정확하게 뭘 복원할 수 있다. 선관위가 만들어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훔칠 겁니까 이건 그냥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식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발각될 거고 지금 상태는 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에 법원에 여러분들 제출한 투표함이 모두 다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쑥에 듣는 진짜 이런 실물 투표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을 다 갈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럼 법원에 누가 제출했냐. 지역 선관위의 사무국장하고 핵심 멤버들이 이런 조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3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뭡니까 부정선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덮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못 넘어갑니다. 무슨 이번에 대통령의 친구고 7구 학번에 서울법대에 나온 김용민 씨가 가 가지고 용어를 쓰는 모양인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처럼 여러분 겁난 게 없는 겁니다. 숫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 숫자 조작을 여러분 하는데 그 덜미를 잡는데 결정률을 기여한 분이 제야 전문가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조작방법을 써 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2017년 대선부터 다 조작을 해 온 겁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선거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조작을 해 온 겁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그걸 일관되게 전체를 괴뚫은 그 분석 결과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정리 분석 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적을 낸 겁니다.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당신들 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그게 모른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역사책은 대부분 서구역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체계사책은 대부분 서구저자들이 또 서구저자들이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교육배경이 아주 탄탄하니까 한국의 김동주 박사가 쓴 것은 그야말로 참 한국인으로 보기 드문 체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오랜 역사예요. 그 역사에 그 아르메니아의 고난의 역사가 한 4장 정도 나오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은 서구 여러분들 저자들은 절대 다룰 수 없는 주제인 거죠. 결국은 그 수많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도 서구인들이 다룰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역사적인 변곡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게 다르니까 세계사책이지만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